구두새의 금화를 훔친 장난꾸러기 원숭이 갈매기가 맴도는 나루터에 고깃배 한 척이 들어왔어요. 고깃배에서는 커다란 자루를 어깨에 맹 구두새가 내렸어요. 구두새의 자루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하하! 이게 모두 내 돈이다! 내가 고기를 잡아서 빤돈이라고! 구두새는 기분 좋게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구두새의 집에서는 밤새도록 금화를 세는 소리가 되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구두새는 금화를 세고 또 세고 몇 번이나 세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구두새는 금화 자루를 품에 꼭 안고 세근세근 잠을 잤지요. 구두새는 바람소리에 놀라 반짝 눈을 땄어요. 도둑고양이 소리에도 개 짖는 소리에도 구두새는 깜짝깜짝 놀라 도저히 잠들 수 없었지요. 구두새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금화 자루를 끌어안고 안절부절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금화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다 구두새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자. 그곳이라면 안전할 거야. 융차! 융차! 구두새는 작은 배에 금화 자루를 싣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갔어요. 무거운 금화 자루 때문에 배가 기웃둥 기웃둥 흔들렸지만 구두새는 열심히 노를 사왔지요. 거센 파도를 해치고 드디어 섬에 도착했어요. 구두새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금화 자루를 안전하게 둘 수 있는 집을 짓기로 했지요. 구두새는 먼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뚝딱뚝딱 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나무를 잘라 기둥을 세우고 흙으로 벽을 만들었어요. 또 큰 나뭇잎을 따다가 지붕에 씌웠지요. 그런데 구두새가 섬에 다다랐을 때부터 원숭이가 구두새를 계속 훔쳐보고 있었어요. 신심했는데 잘 됐다. 같이 놀아야지. 며칠 뒤 구두새는 집을 다 지었어요. 구두새는 가지고 온 금화를 탁자 위에 샤르르 쏟았지요. 하나, 둘, 셋 구두새는 금화를 세기 시작했어요. 한 입이라도 틀릴세라 밤을 새워 꼼꼼히 세웠지요. 그때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던 원숭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게 뭔데? 반짝거리지? 원숭이는 집안으로 새금새금 들어가서 금화 한 입을 슬쩍 훔쳤어요. 그리고 재빨리 바닷가로 가서 금화를 힘껏 깨물어 보았지요. 그런데 금화는 이빨이 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아, 아, 아이야! 뭐가 이렇게 딱딱해! 이빨만 아프잖아! 화가 난 원숭이는 금화를 바다에 휙! 던져버렸지요. 금화는 퐁당 소리를 내며 사라졌어요. 재밌는데? 또 해야지! 원숭이는 다시 구두새의 집으로 푸다닥 갔어요. 구두새는 금화를 세며 고개를 겨우 거리고 있었지요. 어? 금화 한 입이 모자라네? 내가 잘못 샀나? 구두새는 처음부터 다시 금화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원숭이가 또다시 금화 한 입을 훔쳤어요. 하지만 구두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이번에는 두 입이 모자라네? 사람도 없는데 누가 훔쳐갈 일은 없고 또 잘못 세웠나? 구두새는 또다시 금화를 허겁지겁 배웠어요. 원숭이는 금화를 훔치고 구두새는 금화를 세고 그렇게 몇 번을 되풀이했어요. 그럴 때마다 금화는 어김없이 한 입씩 줄어 있었지요. 결국 원숭이는 구두새의 금화를 모두 바다에 퐁당퐁당 던져버렸어요. 금화의 발이 살렸나?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구두새는 원숭이의 짓이라는 걸 모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금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섬을 지나면 이상하다. 내 금화 모두 어디로 갔지? 금화를 찾는 구두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금화의 발이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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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